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쾌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수많은 유명한 구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택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2장으로 넘어갈 터인데 예상을 뒤엎고 20절에서 23절 이 내용을 같이 읽었습니다 다섯째 날 이야기였고요 물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에 있는 새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나온 그런 구절입니다 의뢰 그렇게 하나보다 하지 마시고 왜 거기를 했을까? 내가 아는 딴 데 좋은 데 많은 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거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아니면 1절에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있고 또 궁창을 창조했는데 보시기 좋았더라가 없었더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는 별로 우리에게 유명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그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제일 틀리지 않는 정답은 오야 맘대로 이런 거겠죠 그럼 그 오야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아 저 사람이 생선회를 좋아하나 보다 아니 뭐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성경 말씀은 은혜도 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부딪히는 그런 감동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 마시면 이거는 목각인형이에요 옛날에 그 목각인형 다 기억하시죠? 그냥 목각인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눠드린 거에 한번 보세요 오늘 할 얘기는 뻔합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창조 이야기 이렇게 안 합니다 창조라는 말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것처럼 우리에게 와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와 있는데 창조 이런 단어 또 성경 용어는 그렇게 어마무시 대단한 얘기가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 살면서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유식한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창조 이런 얘기로 한 거죠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그 시작 모든 거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 있습니다 뭐에라는 거예요? 생명 오늘은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마다 잠결에라도 정답을 맞추시는 비결이 있어요 이게 뭐죠? 그러면 생명 저건 뭐죠? 생명 그 생명이 입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얘기하는 순간 왠지 모르겠는데 내 심령에서 뭐가 불끈하고 내 머리에서 뭔가 괴롭고 억압됐던 게 뭔가 훅 떠나가는 느낌도 듣고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을 가지면 우리가 창세기 일장을 제대로 읽은 거죠 제대로 먹은 거죠 제대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온 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이야기고 생명 이야기인데 여러분 앞에 안 읽었지만 이 창세기 일장에 창조 이야기 읽고 나시면 질문이 있어요 창조 이야기를 읽고 난 느낌은 무엇입니까? 이거 일장 쫙 우린 주일 학교를 안 다녀서 다 못 외워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느낌적인 느낌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창세기 일장 읽으면 야 이걸 외우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오늘은 외우진 않지만 쏙 들어오게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과거에 우리가 창세기 나름대로 구약의 그 안 배운 것 중에는 그래도 많이 배운 책이잖아요 혹시 개혁 이후에 옛날에 배웠던 것과 요새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면서 좀 달라지신 거 있으신가 모르겠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배웠던 게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남의 동네 딴 동네인 것 같고 전혀 그것과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됐다 이제 이 말씀이신데 창세기를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냉정히 보면 그 얘기가 더 주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잘 확인을 하셔서 솔직히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인생 이렇게 하실 일이 많은데 창세기 두 번 기회할 공부가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쓸데없는 믿음이 좋으시면 안 되는데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2023년에는 한번 이게 도전해 본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세계 수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선입견 없이 보면 뭐가 중심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창조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창조라는 말 말고 더 일상적인 말로 바꾸면 뭐 없을까요 어떤 거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뭘 창조하셨다 다 알아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단어인지 우리가 아는데 사실은 오늘 쭉 앞으로도 같이 나누고 싶은 개념은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그런데 창조하고 한자로 쓰고 멋있게 이렇게 하니까 뭔가 우리가 잘 범접하기 어려운 특별히 공부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창조했다는 건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잊게 하는 거 또 잊는 것들은 더 잘 가게 계속 밀어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창조라는 단어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없었던 걸 생명 있게 했고 생명 있는 것들이 더 생명 충만하게 잘 가게 하고 자기 살다가 끝나는 게 그 다음에 후손을 통해서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 그 얘기에요 알파와 오메가는 생명 이야기입니다 생명 없던 걸 있는 것 같이 했다고 해요 생명 없던 것을 생명 있게 이렇게 나오게 하셨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또 청소년들 청년들 창세기 1장 읽으면 이미 과거부터 선입견을 가졌던 우리 또 우리 시대가 살았던 과학기술이나 지식이 요만큼인데 비해서 걔네들은 전혀 다르습니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거 너 뭐 궁금하냐 그러면 우리와 전혀 다른 것들 궁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나온 그 다음에 나온 대로 공룡은 몇째 날 창조했어요 아니 명색이 아니 명색이 하나님의 의도를 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답을 못하네 또 진화를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누가 봐도 이게 창조 이건 조금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은데 진화가 맞아요 창조가 맞아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이 창조야 잔말 말고 그냥 들어 안 들으면 용돈 안 줘 이런 시대에 이제 끝났잖아요 창조를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진화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 성경에도 진화가 그들이 생각하는 진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시는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년간 성경을 열심히 보신 분 중에 과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성경의 얘기를 꼭 증명하고 싶어서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큰 업적도 이루고 노벨상도 탄 기독교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비록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과학 얘기를 쓴 건 아니지만 이게 진리인 줄 믿고 이렇게 표현하신 게 결국 어떤 내막일까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과학자들 눈에는 창조가 진짜 맞구나 하는 고백하는 그런 신앙 있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과학이나 학문이 중진국 수준이어서 우리나라는 진화론이 완전히 맞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선진국들 가보면 이미 그렇게 한번 갔다가 다시 또 창조가 맞겠다로 이쪽에 와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양적으로는 좀 늘었는지 모르지만 신학이나 성경지식에서는 중진국을 아직 못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첨단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훨씬 이 과정을 먼저 100년 전부터 겪어서 정답이 뭔지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앞선 교회들 앞선 신학교들 앞선 신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생명을 주는 쪽으로 작동해야죠 지식을 주고 하품을 주고 잠을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생명을 준다 뭔가 충격이 되고 내가 주님 뜻으로 살만한 씩씩한 마음이 생기고 신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게 진짜 살아있는 신학 생명 있는 신학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카인들 왜 하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의 창조를 오늘 이렇게 읽고 하는가 회나 치킨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또 일곱째 날 여기 창조 이야기 또는 창세이가 말하는 복은 도대체 무언가 요즘은요 복 얘기하면 비난들어요 천박하고 수준 낮은 설교한 걸로 이거 한국교회 망하는 길입니다 복을 설교를 안 하고 복 설교하는 것을 마치 틀린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틀린 건 복을 설교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주님 뜻대로 받은 복을 잘 영광으로 사용하냐 이걸 안 가르쳤고 그저 복 받았으면 교회에 건축 헌금해라 복 받았으면 목사 섬겨라 잘못된 쪽으로 오도한 이런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죠 기복신앙 기복신앙 기독교는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받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과 복의 범위와 복의 활용과 복을 사용하는 것들까지 잘 알아야 온전한 기독교인데 복을 그냥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복을 그냥 대학교 잘 들어가는 쪽으로만 생각하기에 설교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지를 잘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교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였어야 되고 설교자들이 먼저 희생하고 더 주님께 받은 유형적인 복까지 잘 사용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말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사람들이 끼쳤으면 대한민국 교회가 받은 복이 정말 건설적이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데 잘 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주 단적으로 누구보다 처절하게 속고 당한 것처럼 복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을 악하고 범죄스럽게 쓴 그리고 교인들을 잘못 인도한 그 잘못된 설교자들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복은 여기 잘되라고 하는 게 복이에요 더 다른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 복의 내용이 제일 잘 나온 게 이 다섯째 날 이야기들입니다 한마디로 좀 천박한 잘 낳고 잘 까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뒤에 뭐라고 설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개요는 이거 창세기일장 다 하고 이것만 딱 남으시면 돼요 여섯 날 창조하고 하루 안식했다 이거 다 아시죠 이건 통과 그 다음에 전반 세 날과 후반 세 날씩 나눠져 있다 이거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고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고 오늘 이거 조금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외우진 않아도 3번은 다 아셔요 하늘과 땅과 물 창조한 얘기가 있다 또 하늘과 땅과 물에 사는 것들 창조한 얘기가 있다 풀과 채소와 과목 과일나무 이거 창조한 얘기들도 있다 큰 광명 해 작은 광명 달 별들 창조한 얘기도 있다 큰 물고기와 물에 사는 생물들과 또 새들을 창조한 얘기도 있다 육축들과 기는 것들과 땅의 짐승들이 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요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런데 뭘 얘기할 때보다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다고요 지금 계속 세 가지로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전부 이렇게 뭐든지 분류할 때 세 개로 꼭 나누어서 분류를 합니다 때로는 두 개로 나누는 거 아닌가 싶지만 잘 한꺼풀 벗겨보면 꼭 두 개인 것 같아도 다른 쪽에 하나를 더 얹어놔서 세 개로 만드세요 제 인생에 제일 제가 정말 이렇게 충격이 되고 생각이 확 발전한 몇 가지 우스갯소리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세상에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뭔가 했더니 남자 여자 아줌마 아줌마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남자도 못 당하고 여자도 아니고 확실하게 정말 우주인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줌마는 절대 남자나 여자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중년 여성들을 비하하는 우스갯이긴 한데 그걸 다른 쪽으로 좋게 보면 남자 여자 엄마 인간은 세 종류입니다 남자보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엄마요 여자는 내숭도 떨고 교양도 떨고 뭔가 외식을 할지 모르지만 엄마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는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인류는 인간은 사람은 세 가지 종류뿐이에요 남자 여자 비하하듯 아줌마라고 하든지 남자 여자라고 하든지 정말 존중해서 엄마라고 하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 딱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과학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서 알려주길 원하시는 관심사대로 분류를 해요 관심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오늘 할 얘기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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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종류 얘기할 거다 하면 그것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관심에 안 두신다 그래서 여기 모든 얘기를 동물이 됐건 식물이 됐건 광물이 됐건 무생물이 됐건 분류해서 얘기하실 때마다 꼭 세 종류씩 이렇게 얘기하시면 세 종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무슨 일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나눌 때도 세씩 하시되요 왜? 둘씩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워 둘이 맞서서 싸워요 그런데 셋이 있으면 그래도 한 사람이 중재도 하려고 그러고 설득도 하고 양보도 하고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볼 때 성경은 하늘과 땅 아침과 저녁 전부 두 개로 나누어 갔지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런 음양오행설에 쩔어 사는 한국인이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잘 보면 꼭 1 플러스 2예요 어딘가에는 두 개가 있어서 하나고 이쪽에는 하나에서 얼핏 볼 때는 두 개지만 잘 봤더니 하나 둘 셋 그리고 세수로 모든 걸 분류하시면 여러분들 주변의 일들이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길을 아주 컴퓨터처럼 정확히 써놓으신 이 창세기 1장에 지금 읽어드린 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것만 있는데 보니까 물도 창조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물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물 그 다음에 그냥 식물들도 창조하셨다 이러면 될 텐데도 풀 채소 과목 꼭 이렇게 세 개씩 하신다 또 그냥 아이 별들 다 했다는데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과학 지식을 여쭤보겠습니다 큰 광명 해 별이에요 아니에요 별이죠 아니 초등학교 때 다 배우셨어요 저한테 뭔가 오늘 속는다 이렇게 자꾸 불신앙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는 얘기를 주로 할 거예요 달 별이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별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해다 달이다 나머지는 별도 이렇게 하잖아요 다 별들인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해한테 관심이 있다 달한테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아무리 더 크고 아무리 더 좋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별들 남자 여자 아줌마 또는 엄마 이렇게 하듯 모든 인간은 이렇게 세 종류 모든 하늘의 천체들은 해 달 기타 별들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꼭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일이 꼭 있는 거죠 여러분 큰 물고기와 이렇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뭐 같다고 나와야 되겠어요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쓰실 수준이 되신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읽으신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야 큰 물고기 하나만 뚝 띄고 나머지는 물에 있는 모든 생물 기타 등등으로 싹 했다 큰 물고기 중간 물고기 작은 물고기 이래야 똑똑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정상이지 꼭 애가 말 처음 배워가지고 큰 물고기 강아지 그 다음에 생선 이게 뭐야 이렇게 분류를 해 큰 물고기 강아지 생선 왜 거기 강아지가 들어가 큰 물고기 우럭 생선 아니면 광어 방어 숭어 이렇게 어짜돌림을 하든지 이게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건데 큰 물고기와 움직이는 모든 물생물들과 그 다음에 새 이렇게 관심 없으니 하나님은 모든 창조하는 것들 공룡은 며칠 날 창조하고 뭔 원지 이게 관심 있으신 게 아니에요 다 창조하셨어도 여기에 우리가 써주시는 이유는 꼭 그 다음에 해주고 싶은 얘기에 필요한 것들만 쓰신 거예요 제가 또 충격을 받은 우수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냉장고에 하마를 넣으려고 하는데 세 번에 넣는 법을 아니에요 냉장고에 하마를 넣을 건데 세 번만에 세 수만에 넣는 법을 아느냐 이거 IQ 두 자릿수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세 자리라도 101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벌써 어떤 분은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냉장고가 얼마나 커야 돼 이런 분은 예선 탈락 자르지 않고는 저거 못 넣을 텐데 이런 분도 예선 탈락 이게 우리가 성경의 사고방식을 알면 이게 쉽습니다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냉장고 문을 연다 1단계 하마를 냉장고에 넣는다 2단계 냉장고 문을 닫는다 3단계 이렇게 세 번 만에 넣는 거예요 뭔가 낚인 것 같으시죠 속은 것 같으시죠 만사가 세상 만사를 볼 때 이렇게 시시콜카라고 사소한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르는데 어디부터 잘라야 되나 냉장고 크기가 얼마나 이거에 먼저 덜컹 걸려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큰 틀 큰 전개 과정을 딱 하나님처럼 창조하실 때 운행하실 때 이렇게 보실 때처럼 생각이 성경을 닮아가는 사람 그거 세 번 만에 딱 되지 열고 뜯고 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넣느냐 힘이 얼마나 드느냐 어딜 자르냐는 그 다음 단계예요 1차 큰 틀에서는 열고 닫고 열고 넣고 닫으면 된다 이거요 이게 우스갯 같지만요 복잡하고 심오한 일을 할 때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 생각이 드는 사람과 그냥 목전에 있는 작은 것만 고민하는 사람과의 수준 차일뿐만 아니라 성경적 사고방식이 터득되신 분들과 그냥 일상적으로 살면서 내 몸에 밴대로만 사시는 분과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제가 그거에 너무 그 예화에 감동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낸 사람이 씩 웃더니 그러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네 번에 넣는 건 이제 알겠냐고 그런데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또 올랐겠어요 코가 길구나 코를 말아서 넣어야 되나 잘라서 넣어야 되나 이 생각부터 들더라니까요 IQ가 이게 두 자리라는 증거예요 이런 게 정답은 뭐냐면 냉장고 문을 연다 아까 넣은 하마를 꺼낸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게 우스꽝 소리로 들리시는 분은 정상적이신 분이고 이게 아 하고 정말 나름대로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은 충격이 계시면 성경적 사고방식이 몸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막 복잡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이런 것들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싫고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허우적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큰 것들을 두 부모를 착착 미리 금을 걷듯 아 이건 네 단계로 나눠서 하면 되겠다 어쨌거나 냉장고 문을 열어야지 그리고 이게 들어가 있던 거 빼내야지 그리고 또 크다 작다 길다 무겁다 어쩌고 떠나서 일단 넣어야지 3단계는 그리고 닫지 이런 사고방식이 되셔야 성경 창세기 얘기가 여러분 얘기로 확 와닿는 거예요 공부나 지식이나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사업을 시작하든 아이하고 무슨 관계를 시작하든 세 단계로 나눠서 보자 괜히 어렵게 어렵게 복잡하게 사소한 것에 너무 목을 매지 말고 큰 틀로 보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세 단계로 나누셨을까 그럼 나는 이 문제를 볼 때 세 단계로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아 그러고 나니까 우리도 밥을 먹을 때도 앞저트 본저트 뒤저트 이렇게 세 개를 먹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뒤저트만 알았잖아요 뒤저트 그게 왜 뒤저트예요 뒤에 먹으니까 그러면 앞에 먹으면 앞저트 메인으로 먹는 건 본저트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오면 영어를 이렇게 배워야 돼요 우리한테 우리식 영어를 그 우스꽝스러운 것 같지만 예배도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중간에 해야 될 거 그리고 끝에 과연 우리가 뭘 갖고 갈까 나가서 뭐 할까 하는 뒤저트 같은 게 또 어우러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모든 일상에 그대로 다 배어져야 해요 아 성경은 삼분법이야 이걸 또 학문용으로 이분법이야 삼분법이야 그러니까 피곤한 지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을 세 단계로 보신다 그러면 우리도 만물을 세 단계로 보겠다 어거지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큰 틀을 잘 잘라서 세 단계로 해놓고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관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 어려운 것들을 하나씩 둘씩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인생에 대해서도 취업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시면 이거 아주 잘 먹힙니다 그래서 이분법이니 삼분법이니 이런 학문적인 용어 딱딱한 용어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은 세상을 세 개로 나누어 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흑백 논리로 이분법으로 자를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세 개로 잘 나눠서 중간 또 그 다음에 화합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잘 포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개요 2번에 전반 세 날과 후반 세 날의 창조다 요게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섯째 날 여섯 날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이건 다 아는 거다 이게 그런데 이 여섯 날을 잘 아주 단어 개수까지 세 가지고 히브리 원어까지 잘 세서 정리를 해보니 1, 2, 3, 1이 한 덩어리고 4, 5, 6, 1이 또 한 덩어리 자 또 여기서 퀴즈나 갑니다 1, 2, 3일 중에 제일 길고 제일 많이 쓴 날은 어느 날이게요 3일 아 1일이야 빛이 쓰라 하나뿐이잖아요 3일이 제일 길어요 또 그러면 4, 5, 6일 중에 제일 길고 자세하게 쓴 날은 어느 날일까요 이걸 뭘 고민을 하십니까 우리가 비록 지식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눈치는 3개 수준이에요 딱 아 이거는 6일이다 맞습니다 앞에 두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 번째 날 그래서 3이 중요해요 3이 우리도 성경적인 게 있잖아요 무조건 해도 한 번 하면 안 되고 두 번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3, 3, 반 밥 한 숟갈만 한번 먹어줘봐 하나 먹죠 한 숟갈 삥 뜯어 먹은다면 그 다음에 대부분 뭐라 그래요 한 숟갈 주면 정 없어 한 숟갈 더 줘 또 뜯어 먹죠 그리고 물러나는 사람 한국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삼세판 그래요 성경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중요한 일들을 하셨는데 다른 데보다 두 배 반에서 세 배나 되는 양을 많이 써놓으셨어요 성경 안 읽으셔도 저를 믿으시면 돼요 여섯째 날도 다른 날보다 세 배에서 세 배반 길게 자세히 써놓으셨어요 그 얘기는 셋째 날과 여섯째 날 고기를 집중해서 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우직하게 하는 거게요 요령으로 하는 거게요 요령으로 하는 거예요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직하게 해야 된다는데요 그러면은 신림대학 못 가요 공부는 불필요한 건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폭폭폭폭해서 쑥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공부예요 꼭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이 영어 사전째로 찢어먹어서 외워야 된다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못 가요 그냥 뭐 사법고시를 육법전서를 다 뜯어먹고 씹어먹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사법시험 볼 때 육법전서 줘요 보고 쓰라고 영어 시험 볼 때는 영문학과는 영어 사전 들고 들어가서 봐요 신학교 박사 될 때는 성경 들고 들어가서 보는 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를 터득하고 요령을 알고 시험 나올 때를 꼭 잘 알아서 거기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꼭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이 우직하게 해야 된다 무식하게 해야 된다 쓰러질 만큼 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건데요 이게 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저도 그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만 딱 보시면 되는데 그럼 셋째 날이 뭐하냐 앞에 1, 2, 3일은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분리하는 분리 나누는 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했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나누었으니까 거기다가 살림살이를 채우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건 들어보셨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었으니까 넷째 날은 거기다 빛을 내는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넣었다 이 얘기고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눠서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창 물 여기에 사는 것들 다섯째 날 우리가 읽은 물생물들도 물고기들도 하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물과 묻을 또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묻해 있는 것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셋째 날에 거기다가 하나를 더 했으니 아까 우리가 읽은 풀과 채소와 나무도 셋째 날에 같이 했어요 이게 뭔가 특별 취급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여섯째 날 땅에 채우기 위해서 짐승들도 채우고 그 다음에 인간도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나누었으니까 빛나는 거 채워놓고 물과 물과 물을 나누었으니까 그 하늘에다가 또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물로부터 묻을 나누었으니까 여기에 나무 풀 채소도 넣었지만 사람과 짐승도 넣었다 여섯 날 이거예요 근데 그중에 특별히 더 신경 쓰고 관심 기울이고 잘 길게 자세히 쓴 게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인데 셋째 날에 땅에다가 땅을 만들어 놓고 풀과 채소와 나무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냥 땅을 만들고 거기다가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다 한마디면 되는데 꼭 이렇게 세 가지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중에도 채소도 풀과 채소가 전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헷갈린 게 토마토가 과일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뒤집어질 뻔했어요 외우라니까 외웠죠 그냥 토마토는 채소라더라 아 근데 왜 채소야 과일이지 이거 과일가게에서 팔던데 어쨌건 뭐 전문자들이 볼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풀도 있고 채소도 있고 풀하고 채소 또 뭐가 달라 잔디는 못 먹는 거니까 풀 배추나 부추는 먹는 거니까 채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저하고 같이 사는 여인께서 집 뒤 잔디밭에 뭐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거 뭐 생긴 게 부추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걸 잘라다가 전을 부쳐줬는데 안 씹혔어요 지금도 그게 과연 부추였을까 좀 잘 자란 잔디였을까가 저희 집은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풀하고 채소하고 뭐가 다르지 근데 또 과일나무를 또 거기다가 해놓으세요 과일나무 아니 그냥 왜 과일나무만 하지 상수리나무는 안 되나 도토리묵 맛있던데 근데 과일나무만 도토리나무는 상수리나무는 과일나무는 아닌 거죠 아니 여쭤보는 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니죠 그러면 과일나무만 창조하시고 상수리나무는 창조 안 하셨나요 어디 아까 얘기한 대로 남자 여자 아줌마 또는 엄마 이렇게 필요하고 뒤에 뭔가 중요한 것들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는 땅과 풀 중에서도 과일나무가 딱 맨 뒤편에 나와요 앞에 거보다 뒤에 게 중요한 건 우리는 이미 잘 알잖아요 이미자가 앞에 불러요 뒤에 불러요 뒤에 불러요 나훈아는 뒤에 부르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중에 어느 날이 제일 길고 자세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조건 첫째 날 빛이 쓰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셋째 날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세뇌적으로 봤기 때문에 첫째 날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셋째 날이 훨씬 중요하고 길고 자세하게 관심을 써다 나왔어요 여섯째 날도 그 땅 위에 식물만 놓으신 게 아니라 또 동물과 사람으로 채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잘 아는데 동물은 무슨 종류 우리는 그렇게 배운 거 혹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억나실 게 제일 먼저 어류 양서류 바축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이 표정관리를 하시는데 포유류 뭐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그냥 잊었지만 들어본 것 같긴 하시죠? 그렇게 분류해야 과학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제일 잘하시고 진리신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게 분류해 놓으신 게 뭐라고 보면 한번 보실까요?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아멘이십니까? 그거는 맹종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아 그렇구나 아멘 이렇게 되셔야 진짜 신앙이지요 아니 지금 땅에서 짐승을 내라 그랬는데 육축 이거는 가축이에요 가축 우리가 기르는 소 돼지 뭐 이런 거 양 이런 거요 그건 이해가 돼 그러면 기는 것 기는 거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걷는 것 또 육지 짐승 중에 박쥐는 나는 것 이렇게 해야 이게 과학적이죠 제가 지금 억지 부리는 건가요? 나름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죠? 게다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아니 땅의 짐승을 창조하시는데 육축 기는 거 걷는 거 나는 거 땅 타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땅의 짐승 이게 우리는 궁금증 없이 지나가지만 선입견이 없이 읽는 청소년들을 보는 순간 뭐 뭐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한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 이러면 꼰대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왜 그럴까 궁금증을 가지면 좋은 의미의 MG세대 좋은 의미의 건강한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원어가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육축 가축 같은 거 기는 거 실제로 기는 거예요 기어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은 이건 들 짐승이라는 소리예요 육축은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고 야생 짐승 들에서 나다니는 짐승을 그냥 딱 통틀어서 땅의 짐승이라 들의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얘기가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자 그래도 사실 마음에 잘 안 드시죠 짐승이 말이야 작은 짐승 중간 짐승 큰 짐승 차라리 이렇게 유치하게 분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육축 그 다음에 기는 거 그 다음에 따렇게 다니는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들 짐승 이게 모두 남자 여자 아줌마 또는 엄마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셋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다고요 셋째 날에 땅과 식물들 나무 뭐 이런 거 채소 이런 거 했어요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또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왜 여섯째 날에 짐승과 같이 창조하셨는지는 아시죠 이게 하는 짓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으면 하는 짓이 뭐와 똑같다 짐승과 똑같다 이걸 이미 꽤 들어보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남편들 뭐라고 불러요 짐승 얼마나 성경적인 명칭이에요 이게 이미 성경적인 실천을 해 오셨는데 중요한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이 네 개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개만 셋째 날에 땅과 식물 넷째 날에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 왜 굳이 이것만 콕 집어서 예비하느냐 뒤에 제일 중요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나오잖아요 선악과 사건이란 게 뭐요 결국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뱀이라는 짐승에게 속아서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폭삭 망했다 이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의 등장인물 몇 명 네 명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는데 사람이 뱀에게 속아 폭삭 망했다 그렇죠 셋째 날에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땅과 나무 과일나무 과목이라고 하는 거 채소 중에도 특별히 과일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도 창조하셨고 나무도 창조하셨다 뱀도 창조하셨다 짐승도 창조하셨다 사람도 창조했다 이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좋은 땅에서 좋은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동물들 잘 키우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못되게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됐다 그 얘기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그 중요한 선악과 사건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셨지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이분이 이미 창조도 하셨고 예비도 하셨고 다 진행하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 창조 과일나무 창조 짐승 창조 그 다음에 사람 창조 이 네 개를 중요한 셋째 날과 중요한 여섯째 날에 이거를 딱 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땅 중에 제일 중요한 땅 에덴 동산 채소 식물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짐승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관심사항 뱀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담과 하와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정성껏 일부러 제낄 거 제끼고 남자 여자 아줌마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남자 여자 엄마 여기에 딱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또 그걸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 배우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악과 먹고 범죄하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 가죽옷은 어디서 왔어요? 백화점에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가죽 생명의 옷으로 입혀주셨다 남문집은 금방 시들고 별 볼일 없는 거지만 피를 흘려서 생명이고 오래가는 영원한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는 어느 교회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창세기를 이해하시려면 바로 이 얘기도 미리 다 1장에다가 다 넣어주셨는데 그래서 짐승을 세 종류로만 분류하신 거예요 뱀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한지 혹시 3장 1절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이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들짐승 아까 땅의 짐승이라고 들짐승이라고 했지 들짐승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기는 것 기게 된 짐승 누가 있죠? 뱀이 저주를 받고 기어가게 됐잖아요 기는 짐승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다음에 어딘가 바로 옆에서 양이 됐건 소가 됐건 모르지만 키우고 있는 순전하고 얌전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갖다가 옷을 입혀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끼쳐주셨다 육축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범죄에 연루된 세 종류의 짐승 모든 들짐승 중에 뱀 저주받아 기어다니게 되는 뱀 그리고 은혜로 피 흘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가죽 생명의 피와 생명의 가죽을 준 육축 이 짐승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셔가지고 창세기 1장 짐승 창조하신 6일째에다가 짐승을 어류 양소류 파축류 포유류 이렇게 안하시고 짐승은 육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들짐승이 있다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가르쳐주시려고 수많은 공룡도 궁금하고 코끼리도 궁금하고 기린도 궁금하고 공작새도 궁금하고 사자도 궁금한데 그런 얘기 잃지 않으시고 3장에 등장하는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에 연관된 세 종류의 짐승을 여기다 딱 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 모든 것을 세 개로 나눠보는 것에 정말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실 필요가 있고 그 세 개를 구조적으로 짝짝 잘 나누어서 두부 못 짜듯이 착 하셔야 돼요 그 음식을 많이 해본 베테랑 주부 어머니들하고 또 이제 막 손님 맞으려는 세댁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음식 하나하나씩 하면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벌써 큰 살림을 해보신 며느리 시어머니 친정엄마 또 그 다음에 베테랑 되신 분들은 초반전엔 잡채는 어떻게 준비하고 비빔밥은 뭘 준비하고 전은 어떻게 부쳐놓고 찜은 미리 어떻게 쫘아악 이게 컴퓨터도 아닌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 몇 개 되지도 않은데 넣다 부다를 하면서 쫘아악 그래서 한상에 쫙 나오게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밥을 좀 해보고 반찬을 좀 차려보는데 세 개만 알려도 시간을 못 맞추겠더라 시간을 그런데 베테랑 주부들은 이게 대충 언제쯤 뭐 넣고 언제쯤 뭐 자르고 언제쯤 뭐 준비하면 쫙쫙쫙해서 마지막에 쫙 아물려지잖아요. 그것입니다. 창세기도 또 하나님도 이렇게 언제 뭐가 나가야 되고 언제 뭐가 필요하고 언제 뭐를 준비했다가 뭘 끼고 뭘 빼고 뭘 엮으면 뭐가 이루어진다를 체계적으로 잘 아신다. 잘 모르는 사람은 어느 하나만 똑띠어서 쭉 하고 말고 그러고 나서는 이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딴 거 붙어나고 딴 거 잘못되고 이런 게 벌어지는 것이죠. 자 요약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은 고기에 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자세히 할 것도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요약 다 안 읽은 부분까지 요약하면 이거예요. 없던 것을 잊게 하심도 이걸 우린 창조라고 하잖아요. 그냥 잊게 하시는 거예요. 잊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또 잊는 것은 많게 하시고 또 그것이 당대로만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시는 이 생명의 사역이다. 주님이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할 때는 없는 것도 잊게도 하시고 있는 것은 늘어나게 하시고 늘어난 것은 또 대를 이어서 계속 새끼를 잘 낳고 알을 잘 까고 이렇게 하게 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요즘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새끼 까는 일이 멈췄잖아요. 우리도 5년 중에 제일 중요한 복이 이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이걸로. 지금 읽으신 제일 중요한 복은 뭐예요? 생명이 늘어나는 거.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애기 울음소리가 교회에 그냥 주일학교가 넘쳐나는 게 복인데 우리는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복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늘어나게 해야 돼요. 가득 차게 해야 되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없던 것은 있어야 되고 있던 것은 많아져야 되고 더 많아진 것이 다음 세대까지 쭉쭉 이어지게 하는 게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 없는 복의 정의예요. 이 복은 주님이 오셔서도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더 복음을 위해서 잘 쓰느냐가 그 다음 단계에 우리의 숙제이긴 해도 이 복을 부정하거나 이걸 외면해서는 절대 복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장 내내 하신 얘기가 뭐 먹고 살아나 뭐 먹고 살아나 전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먹고 사는 게 관심이 많으세요. 절대로 우리가 굶어죽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는 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걸 기복신앙이니 뭐니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럼 네 거 내놓고 하라. 내놓고. 아까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디를 보니까 스페인의 공주가 17살인데 군 입대를 해요. 우리는 정말 유럽의 귀족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의무, 자기의 책임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귀족의 의무를 다 하는구나. 훌륭하다. 박수를 치려고 보니까 아니 얘는 공주잖아. 얘는 갔다 와도 왕족이잖아. 얘는 취업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얘는 그렇다고 뭐 굶어죽지도 않잖아. 우리가 아이들이 군대 가는 이유는 뭡니까? 군대 가는 게 안타까운 이유는 갔다 오면 시간이 허송되고 취업계를 놓치고 경쟁에 뒤지고 기회가 다시 없고 완전히 인생이 빠그러지는 것 같이 손해를 보니 돈 있고 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힘 없고 백 없고 성실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잘 모른 채 갔다가 점점 인생이 마치 3류처럼 4류처럼 이렇게 고생을 하고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주는 아무리 지가 멋있게 좋은 뜻으로 가도 갔다 오면 취업 걱정 전혀 안 해. 원서 내고 떨어지고 낙방하고 면접 보고 이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얼마든지 보석과 최첨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막연히 우리가 겉에 짧게 똑 뛰어서 보고 칭찬하거나 훌륭하다고 볼 일만은 아니고다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제가 한국에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그때 유행했던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서울대 그 유명한 김난도 교수가 아주 메가 히트를 친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아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하아 그게요. 지가 주류에 속해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서울대 경영학 교수를 하니까 그 소리 할 수 있네요.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놀아도 얼마든지 기회가 넘쳐나요. 그 앞에. 그러나 그런 혜택과 그런 주류에 들지 못한 젊은이들은 한 번 실수가 한 번 낙방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너무 옆에 겪거든요. 그런데 그걸 혼나고 멋있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열이 나더라고요. 욕이 나오고 제가. 너무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애환을 모른 채 멋떨어진 말로 그게 애들을 체면을 걸고 아편을 매기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굶지 말라고 이 어마무시한 창조의 얘기를 하시는 중에도 꼭 너 이거 먹어. 이거 식물이야. 너 풀도 먹고 채소도 먹어. 너 과일나무도 먹어. 너 새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다 창세기 내내 이걸 그렇게 광대무변하신 분이 쪼잔할 정도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절대 피눈물을 흘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애환들을 잘 모르는 설교자들이나 소위 지도층 사람들이에요. 가재나 다 용이 안 돼도 되고 가재, 개, 붕어 이런 것만 돼도 된다고 그래놓고 자기 아들은 뭐 이렇게 뭐 이것도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 뭐 그렇게 상류층인 사람들은 그냥 서민들은 다 그대로 살아도 행복한 나라고 자기들은 계속 잘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맥락을 외면한 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세벨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인은 교회 돈을 몰래 빼가고 우리가 그렇게 문서성교 하겠다고 도서출반베리아에 수십억을 후원해 준 것을 회사를 딱 문 닫고는 그 돈 다 꿀꺽 했어요. 십매덕 되는 돈을. 그리고 또 신학교에 자격도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평생 교육원장이라고 감투를 치 멋대로 쓰고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회계 담당자하고 남편하고 셋만 짜고서는 매달 600만 원씩 월급을 가져오고 그리고 목사들은 전도사들 직원들은 7개월째 급여가 안 나오게 하고 그러니 그 사모님들이 어떤지 생계를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하니까 사모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돈 번다고 세상에 이런 게 사람입니까. 이 맥락을 모른 채 앞뒤에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려는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고기만 콕 따서 유리할 쪽으로 성경구절을 울고 먹거나 악용하면 아무리 그 자체는 좋은 것 같지만 악을 해가는 것이고 정말 살인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창세기에 엄청난 걸 하시면서도 우리의 그렇게 먹고 살고 굶지 않으려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거기다 더하여 영원한 것까지 살도록 이제 진리를 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거 알았다고 너는 굶어 죽어도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성경, 있는 그대로의 본문, 있는 그대로의 복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제는 달라지고 주신 복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옆에 나누고 끼치고 흘러가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 복의 은혜 안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생명의 이야기, 그 생명이 늘어나는 걸 보고 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없었던 것을 잊게 하시고 있는 것을 늘어나게 하시고 늘어난 것이 대를 이어서 계속 새끼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씨앗이 나와서 더 늘어나게 하는 것 이게 창조라는 이름이었고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걸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창세기 일장이 우리에게 웅변처럼 알려주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3번에 하나님의 복은 결국 한마디로 대박나는 거예요 잘되는 거예요 망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잘됩니다 즉 늘어나야 되고 늘어남, 그 다음에 가득 차야 되고 가득참, 그 다음에 심지어 그것을 내가 종살해서 물질의 종살이 돼서 버들버들 떠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잘 통제하고 좋은 쪽으로 잘 쓰는 이 세 가지 늘어남, 한마디로 잘 되는 건데 복이란 잘됨 대박인데 늘어남, 가득참, 그 다음에 다른 그것을 잘 내가 관리하는 다스림까지 되는 거 그걸 이 창세기 내내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시험에는 4번만 나누어요 4번만 저장이라고 한 거 이것만 외우시라 이거예요 뭐냐 우리는 어디 가든지 생명이 넘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아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 싹 가라앉아 아 그 사람만 오면 괜히 짜증이 나 아 그 사람만 있으면 우리 괜히 처지던데 제발 이런 사람하고 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니 가까이 하지 마시는 정도가 여러분은 이 반대가 되는 일들을 되셔야 생명의 사람, 예수의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안에서 역동하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이 넘치는 사람, 건전지 중에는 제일 좋은 건전지가 에너자이저 에너지가 넘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왠지 그 사람만 오면 내가 괜히 신나, 업대, 괜히 입이 벌어져 그 사람만 오면 괜히 뭐가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만 오면 왠지 안이 업대는 건 그냥 실실거리고 좋을 것 같고 뭐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생명이 넘치는 사람 창세기 일장이 몸에 들어오면 그냥 생명이 꿈틀꿈틀꿈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 떨어진다 이런 말씀 하세요? 당 떨어진다 당 떨어져 그러면 빨리 사탕이라도 하고 그럼 뭔가 보충이 되잖아요 생명은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체험이 일상에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건전지도 꼭 에너자이저만 사셔야 되고 아니 이거는 좀 에너자이저가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이영애 씨를 빅 히트하게 만든 유명한 광고 문구 있었잖아요 산소 같은 여자 어디 가든지 아주 뽈뽈뽈뽈로 산소 신선한 공기도 부르는 남자는 산소 같은 여자 안 되니까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비타민 같은 남자 비타민 C 같은 남자 그 사람 가면 원기가 좀 솟아나게 욱하게 업대게 이런 사람들이 되시는 게 그게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가 아니라 생명이야기 시작이 아니라 생명이야기 이렇게 받아들이는 증거고 체험입니다 남자와 여자 교역자와 성도 부자 가난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대졸 박사 초등학교 졸 아무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신 조금 더 차별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다 창세기 일장 읽었으면 이게 몸에 배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계급은 일본 식민지를 거치면서 없어졌는데 돈이 계급인 시대가 됐잖아요 새로운 계급 돈으로 모든 걸 짓밟으려고 하는 이 돈의 갑질 이건 기독교인하고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고 갑질이 없는 기독교인의 기본 중에 기본을 창세기 일장의 창조를 읽으시면 그냥 당연히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본을 보이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라고 우리 찬송가 21장 주일마다 하시네 거기 딱 나오면 소원 다 대박나세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그 찬송가 딱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 잘 누리기도 하지만 잘 나누고 잘 흘리고 잘 포용해서 진짜 복이 잘됨의 복 늘어나고 넘쳐나고 그다음에 다스리기까지 하는 그런 복의 용사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이야기 그냥 생명하는 순간 커피 한 잔 마신 것보다도 사탕 하나 넣은 것보다도 뭔가 확실히 드러나고 신유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것이고 의기소침하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치 눌렸던 게 뻥 뭔가 터지는 체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체험되다가 결국 부활이라는 최고의 죽음까지 뻥 뚫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 위축되고 쭈그러들고 자꾸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육체에도 집안에도 물질에도 건강에도 그리고 심령에도 차오넘치게 해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